안녕하세요. 켄입니다. 꾸준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숙제를 왜 매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잡지는 않았어요. 다만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숙제를 매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흐르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여진 맥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제 5시에 오늘 있다가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것만 이제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전에 오늘 12시 수업이 처음 수업이었고 그 다음에 5시 수업이 다음 수업이고 그 다음 수업이 7시 반부터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오늘 수업이 4개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일 해야 돼요. 무조건. 왜 매일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여기에서 쭉 가는 무빙워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이 무빙워크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무빙워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빙워크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무빙워크를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로는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어요. 이 무빙워크로는. 그래서 원래 갔던 만큼 간 거 이외에 이사 여기까지 도착하면은 이 전으로는 후퇴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이점을 한 번씩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못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의 학습을 하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95%의 사람들이 영어를 저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95%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지를 못하고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반복을 해요. 적당히 해요. 뭐든. 그래서 이 안에서 여기에 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떠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냐면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게 어떻게 위험하게 적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이게 계단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단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계단이에요.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겠죠. 여기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지점이에요. 이 두 개는. 이거랑 이거랑 같아요. 여기를 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무언가 한 번의 성출을 맛보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요. 95% 정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요. 그리고 평생 반복해요. 그런 이유로 저랑 성인반 수업을 하시는 어른 이제 영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똑같은 케이스가 10년을 해도 안 되세요. 15년 해도 안 되시고 20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 안 돼서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이걸 못 넘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대부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학원이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커리큘럼 안에서 30명 학원이니까 한 10명 잡을게요. 한 반에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은 이 중에 공식적으로 공식을 내보자면은 몇 명이 이 중에서 제대로 성공을 하냐면은 그냥 대충 제가 보는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두 명은 잘해요. 그 뒤에 두 명은 자기가 돈 내고 왔는데도 어깨 넘어 배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좀 잘해야겠다라는 모습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손들고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척 해요. 공부를 안 하는 척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세 명 정도 세 명 정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답이 이걸 것 같은데 하면서 애매해요. 일반적인 이제 그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학원 같은 고런 곳의 모양새가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 명 정도가 얘가 자요. 안 해요. 아예. 그리고 두 명이 방해해요. 수업을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티격태격하고 얘는 어차피 안 하고 얘는 그냥 방관자적 입장에서 안 배우는 척 배우고 세 명은 요게 3 내지 4 정도로 흘러갈 텐데 얘넨 뭘 배워도 대충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나중에도 계속 배우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네 명 정도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데 이 10명을 위해 개설된 수업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 레벨 그러니까 레벨 디자인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냥 재밌으니까 게임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왜 공부를 안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 4명을 왜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한테는 재미없지 않고 괜찮을 만큼 재밌었으니까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돼야 되냐면 이런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쉬워요. 여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하니까 돼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하니까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레벨들이 옛 이유 두 그래프를 합쳐보면은 맞아 떨어지는 게 요 정도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얘네들 있죠. 애매함 안함 얘네들이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얘네들이 여기 어딘가에 돼 있고 너무 쉬운 2단거는 되게 좀 신기한 단계인데 약간 없어요. 거의 없는데 걔 중에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 이 아이들은 판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서 뭘 보면은 바로바로 패턴 파악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뭘 배워도 빨리 배우고 대신에 이 아이들은 가장 무서운 게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실증나요. 빨리 실증나서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다. 학습에 있어서 노력에 의한 보상에 인과 관계를 잘 이해했지를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의 삶을 살아버리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대로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주워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에게 쥐어지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이 아이들은 어려운 거를 맞닥뜨렸을 때 그 어려운 거를 버텨낼 만한 맷집이 없어요. 그 맷집이 길러져야 될 시기를 시기에 맷집을 기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안 해서 얻고 남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좋아하는데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올라가버린 상황에서는 도전 자체를 안해버려요. 이래서 이게 교육에 있어서 레벨 디자인이 여기 10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2명 나머지 이 2명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총 12명을 잡고 시작했을 때 12명 중에서 8명을 버리고 4명을 취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교육 디자인인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너무 잘하는 아이들도 피해를 보고 너무 어려웠고 못하는 아이들도 피해를 봐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냐면 되는 아이들은 어디 가도 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뭘 해도 힘들어요. 저는 이거를 잘 아는 게 뭐냐면 저는 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안 됐었는데 제가 스스로 스스로를 가르치기 시작한 후부터는 됐어요. 저는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는 알아요. 무엇이 영어가 되기 위해서 이 이벤트는 저한테 일어났어요. 이미 2008년도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더 갈고 닦아서 이제 좀 더 쓸모없는 것들 싹 다 도려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온 게 그게 몇 년이 더 걸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했던 과정들 하면 무조건 되는 것들을 줬을 때 이 친구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줬을 때 무조건 받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르치는 형태를 잡기 시작한 게 그것도 이미 굉장히 오래됐고 3년이 넘었죠. 그래서 일단 이건 있어요. 교육에 있어서 되게 웃긴 게 되는 아이들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아이들은 뭘 해도 힘들다. 이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다 이해할 거예요. 이 부분 되는 아이들이랑 안 되는 아이들이랑 며칠 가르쳐 보면 차이가 확 나요. 확실히 그럼 그거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중 하나가 이 중 하나라고 말할 부분도 아니고 그냥 전부라고 봐도 될 거예요. 꾸준함이에요.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꾸준함을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개중에는 다른 부분도 있는 게 뇌가 다르다 이것도 있어요. 뇌가 좋거나 나쁘거나 기억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아이는 그냥 뭘 들으면 기억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바로 보면 기억이 나고 자기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기억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이들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이들 분명히 이런 문제 겪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 마음도 마음이 연산 장치 인데 뭐라고 할까 초당 생각수가 더 많다고 할까 마음에 메트로 놈이 더 빠르다고 말을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더 많은 생각들을 해요. 한 한 아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아이는 그랬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게 빨라요. 그런데 이게 빠른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갖냐면 공포심이 되게 많아요. 저걸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창피해지는 건 아닐까? 잘못되는 건 아닐까? 겁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겁을 숨기는 방법도 잘 알아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피해를 많이 봐요. 골디락스 존 저것 때문에 교육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시스템적인 레벨 디자인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대 경우 뇌가 다르다 라고 했는데 아예 기억을 잘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내지는 머릿속에 들어간 입력된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에 왜곡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실 수 있는데 무언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거기에 집중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극을 만들어줘야 돼요. 모든 건 다 에너지고 펄스잖아요. 근데 뇌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집중 컴퓨터를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을 집중을 하고 싶은데 저기 있는 인형 이라든지 저기 거울에 비친 어떤 모습 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극이 더 많이 발생되면 그럼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내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특이한 경우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제가 볼 때 꾸준함이 가장 커요.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되는 아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되게 됐고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안 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문제거든요. 저희가 두 가지 원을 만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어떤 아이들은 왜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해요. 기록이 돼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우연이 됐을지 필연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평가가 가능해요. 평가가 돼요. 전에는 안된데 지금은 되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에 대한 결과 노력의 인과를 알아요. 뭘 했을 때 뭐가 되더라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노력이더라 라는 거를 대충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음에 뭘 하냐면 반복이 돼요. 이 사이클 자체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저도 이걸 그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껐다가 다시 켜야되나 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뭔가 자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있냐면 실행은 해요. 누가 시켜서 했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건 뭔가 행동을 해요. 했겠죠. 뭔가를 그 다음에 기록이나 기억이 없어요. 그냥 하게 돼서 한 거고 시키니까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의 평가도 잘 없어요.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뭐랄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실행했고 기록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전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큰 그림 자체가 없어요. 맥락 자체를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쪽지 시험을 보거나 단어 시험에 대한 내지는 이제 정말 늦게 가서 중2의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시험의 결과 값을 봤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거 노력의 인과를 모르는 아이들은 기록도 안 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에 대한 큰 맥락 파악도 안 되기 때문에 노력 자신은 노력 했다고 생각함 우리 뇌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우리가 게임할 때 2시간 흘러간 거는 진짜 짧은데 우리가 엄마 숙제하라고 해서 숙제할 때 15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45분 동안 막 딴짓하다가 15분 동안 숙제한 거는 되게 오래 한 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이나 기억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험의 결과를 봤을 때 망했어요. 그러면 self-help blissness 뭐 이런 거를 뭐라고 하지? 무기력 무력감 무력감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왜 아 이게 펜이 달린 거라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재실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 상황이 나와버려요. 무력감이란 건 어떤 거냐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무기력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력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이런 아이들이랑 뭘 하냐면 자기는 맨날 바쁘대요. 바빠서 숙제 못했어요. 내지는 뭐 어때서 숙제 못했어요. 이런 거 하거든요. 저는 그럼 오늘 아침부터 뭐 했는데 이거를 싹 다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대답을 하다가도 깜짝 놀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진짜 나는 시간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어봐서 거기에 대답을 다 하고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왜? 나는 나인 채로 나인 게 그냥 잘 사는 건데 근데 그 자기가 가진 안경이라는 걸 끼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신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학습이 돼요. 여긴 반대로 하니까 된다가 학습이 돼요. 성취감 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 성취감에 대한 도파민도 있겠죠. 기대에 의한 기대에 대한 거니까 이거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완성된 모습을 보고 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재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의 도파민이 재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력의 인과 이거는 이제 결과값을 봤을 테니까 시험이 됐든 쪽지 시험이 됐든 뭐 손 들고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잘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했어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했어요. 근데 기억이나 기록이 없어요. 기억을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한 자기는 숙제를 잘한 것 같은데 안 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그대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시간이 흘렀는데 두 달 전에 했던 거 난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무력감을 스스로에게 심어줘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과목에서만 이게 한정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그 과목 하나만 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는 것 자체도 한 사이클로 학습이 돼버려요. 다른 다른 뭔가를 시작할 때 다른 과목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랑 같은 과목을 시작할 때도 전에 가졌던 경험을 기반해서 자기는 이미 안 되는 사람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대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뭐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찾기 시작해요. 그게 강화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클에 대한 차이가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 최대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숙제는 매일 해야 돼요.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하는 게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가 이렇게 거슬러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여기에 닿는 거잖아요. 1번 존에.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린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설계한 식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번 숙제를 적어도 한 번은 해줘야지 이 우리가 잊어버리는 속도보다 빨라요.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몇이 됐을지 몰라도 플러스 값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했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결과 값을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똑같은 수업에서 똑같은 걸 배우고 있으면 본인도 눈치채요.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오죠?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걸 우리는 이고라고 하거든요. 자아예요. 그게 무력감이라는 게 자아에 포함돼 버려요. 가장 위험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선가 부셔줘야 돼요. 실행하고 저는 그 실행에 대한 기록을 계속 만들어 가잖아요. 숙제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그걸 알 수 있게끔 또 숙제하니까 잘했어 이런 것들 강화를 계속 줘요. 수업시간에 근데 이 숙제를 안 해버리면 제가 줄 수 있는 강화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노력의 인과를 볼 수가 없겠죠. 하니까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져요. 대신에 이걸 갖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돌질 않아요. 그런 이유로 숙제를 매일 해야 되고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꾸준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점 꾸준함을 가지고 있고 아니고의 차이점이 모든 걸 다 결정지어요. 교육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찾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되는 아이들과 안 되는 아이들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되는 아이들은 진짜 뭘 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상담을 많이 해보고 안 되는 아이들도 상담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머리 자체가 타고남이 약간 다르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훨씬 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케이스가 꾸준함이라는 걸 가정에서 학습을 못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늦은 건 없어요. 저도 꾸준함 없었어요. 서른 중반까지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거 키우고 해나가고 연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미리미리 알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들어간 시간이 27분이거든요. 27분 동안 논스탑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제 목에 굉장한 부담을 많이 줘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리고 진행이 이미 많이 돼서 아이가 말을 잘하는 기간에는 제가 목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데 수업을 처음 진행해서 제가 거의 원맨쇼로 떠들어야 되는 수업에서는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진짜 목에 실제로 피가 나요. 실제로 뱉으면 피가 나와요. 근데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실 거라고 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걸 보시더라도 어쩌면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고 어쩌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다만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제 도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숙제를 18일날 줬던 숙제가 21일날 왔어요. 그럼 저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마 한 달 내지는 두 달 사이에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지 않아요. 저는 어머니와 상담을 해서 이 수업을 내려놓을 거예요. 수업 진행되지 않은 모든 금액을 환불드리고 저는 이 수업을 내려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수업을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제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아이에게 이런 무력감이 생겨버리는 게 제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드리게 될지 안 드리게 될지 영상에서는 하게 되겠지만 30분짜리 영상을 다 보실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볼 때 이쯤에서 어머니랑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영상을 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수업을 내려놓을 건데 아이가 숙제를 매일 하겠다라는 결심이 서고 본인 스스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다시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거랑 해야 되니까 해야지 라는 거랑은 천지차이예요. 정말 달라요. 그런 이유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이 영상을 링크를 드려서 공유 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 부분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아마 아이가 크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얻고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영상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횡설설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좀 더 준비를 하고 찍었으면 절반 정도로 압축될 수도 있던 그런 부분이었겠죠. 근데 해야 할 말은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하세요.